이번 경주 2주만에 춤도한 1번마퀸퀸걸, 따름마퀸 등이 워낙 없어서 상대가 약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가서 가야 되겠습니다. 1번마, 캡틴걸을 놓고 들어가면 돼요. 백판 7번 와이즈걸인데요. 이것도 반쪽류에 나오긴 했지만 이특으로 승인 감량의 앞으로 때리면 배당입니다. 쌍복지 1번, 12번, 주력의 2번, 7번 배당. 백판 7번 와이즈걸인데요. 7번 와이즈걸도 힘을 낳는 가운데 1번 캡틴걸은 전부 9층에 나섰습니다. 요한 이승이수와 함께하는 11번, 1번 캡틴걸과 12번 운주세상 2비권. 안쪽에 7번 와이즈걸이 3위까지 도약합니다. 1번, 12번, 7번. 경기 20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 주기에는 10번 탐나 후에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8번 광화의 블루, 6번 서요정마 제주 4경주입니다. 대가리가 하나 있는,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찍어먹기 한방 잘 때려먹으면 되겠습니다. 7번마 대상군이라는 마필은 연수행 받아도 꼭 잡고 열렬하게 들어왔습니다. 6번마 대상군, 자 요롬을 놓고요. 9번 달빛요정, 장복식 침대가리에 5번, 9번, 침대가리에 5번, 9번. 6번이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고 선두는 9번 알빛조정 잡고 있습니다. 10번 탐나 후에 7번 대상군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3번 우도봉 돌아세입니다. 7번의 역주가 높으면서 6번과 2위 이사, 선두는 9번 알빛조정 잡고 있습니다. 7번이 막판 2위까지 6번, 3위로 9번, 7번, 6번 앞서면서 변선 통화합니다. 6번 narrative